본 방송에 비하면 마사오는 차라리 순결합니다. 미성년자분들은 청취를 심각하게 고려해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에는 쓸데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인생낭비의 길로 접어드셨습니다. 그렇지만 궁금해서 못 끊고 계속 들으실 거라면 우선 병신력 충만한 진행자들 소개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먼저 가업관에서 전문남을 맡고 있는 전문남. 전체가 문제인 남자. 혹은 전립선에 문제 생겨 하루종일 회음부의 근육이 뱅찬되는 개편을 아는 남자. 모든 게 파스업을 한 긍정주댕이 빠까릉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줌을 싸면 전립선액이 같이 나와서 매우 호쾌한 방료를 하고 있는 유대 마술사 찔끔 빠까릉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립선액이 뭐야? 흰색에 점액질액이 있습니다. 그게 같이 나와요? 잘 나오고 있어요. 그게 같이 나온다는 건 뭔가 파이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품번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 야동을 보면 제가 배우분들 중에 간혹 여자분들이 이게 액인지 방료인지 모르겠네요. 진한 노란색의 액체를 품으시는 분들. 남자가 그런 거라다니. 무섭습니다. 대단합니다. 다음으로 가업걸에서 역시 뇌드남을 맡고 있는 뭔가 이름이 멋있어 보이네요. 뇌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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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임파서블한 부정주댕이. 거협다님도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대뇌 주름 마디마디마다 더러움이 대장 융털에 박혀있는 대변처럼 묻어있는 남자. 더러운 생각으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선미 같은 남자. 뇌가 쎄한 남자. 용쾌 잘 숨기고 영진공에서 쌓아올린 인기를 가업걸 방송 단 1회로 몽땅 날려버린 미친 남자. 아직은 더러움이 오전 8시에 트래픽잼처럼 남아있는 남자. 거의 없답니다. 이거 내가 실수했네. 왜?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니까. 자신의 욕망이. 이유지. 막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가업걸의 요문난. 요도의 문제가 있는. 나이의 남자. 모든 게 아리송한 딴지 라디오계의 장동건. 뭔 소리야. 장동건이. 그럴 걸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예전에 영진공 게시판에 누군가가 딴지 라디오에 장동건이라고 그랬죠. 돌아버렸다. 돌아버렸다. 크레이지건. 내가 잡으려고 내가. 본건. 내가 잡으려고 내가. 책 선물을 했어요. 아 네. 주소받으려고 내가. 요즘에 심부름센터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 들리더라고요. 내가 그 집 앞에 찾아갈 거야. 진짜. 어쨌든 장동건. 돌아버렸습니다. 돼지고기 한 건 들고 찾아갈 겁니다. 왜? 돼지고기는 왜? 그렇고 부탁하려고요. 아니 감사하다고. 아 고맙다고? 아 그래. 뭐 그러세요. 조구로 가져갈 거예요. 지난주 우리 AS.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부려 한 8건 정도의. 제가 거의 지난 방송에 똥을 싸놓은 정도가 아니라. 설사 똥을 뿌직뿌직하게 다 뿌리고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방송에 AS는 우리 거의없다님이. 제 똥을 대신 치워주시기로. 일단 뭐 빡가능에 똥을 치우는 것만 해도 1회 방송이 나올 판인데.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딴지 영진공에서 게시판 소개 역할을 껄림한테 맡겼다가. 얼마나 참담한 결과가 왔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만큼 절대 껄림에게 권력을 주지 않으리라. 굳은 결심으로 제가 게시판 AS 맡았습니다. 그래서 한다 그랬군요. 네. 그렇죠. 뭐 자기가 주고 싶은 거지. 그러면서 여성 청취자에 자꾸 카톡을 딴다. 그러니까. 소문이 흉흉하게 돌고 있어요. 뭐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어요. 지금 뭐 민사 간다는 얘기도 있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에 들어가기 전마다 카톡 다 지우시고 들어간다고 알고. 저번에 내가 초기화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에서는 좀 더 간단한 초기화 방법을 좀 만들어야.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딱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전화번호 다 없어져서 불편해 죽겠어요. 지금은 뭐 여러분들한테 드릴 선물이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조만간에 뭔가 선물이 생긴다면. 몸. 과연 게시판 글로. 몸은 뭐야. 아 나 진짜. 선물이 생긴다면. 과연 게시판 글로 누구를 빨아줘야 되는가. 핑구요. 아 여러분들. 네. 아 이 더러운 방송. 아 이거 삐처리야. 안 해야 되네요. 하지마. 하지마. 안 하겠습니다. 제가 죽어요. 본인이 싼 똥. 본인이 집시다. 아무튼 누구를 빨아주는 게 내 가정경제의 손톱만큼이나 도움을 줄 것인가. 여러분들 현명한 판단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파일럿 나간 다음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희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셨어요. 원래 또 병신들이 노는 게 재밌어요. 요즘에 뭐 뉴스만 봐도 웬만한 코미디 프로그램보다 뭐 더 빵빵 터지지 않습니까. 원래 모자라는 애들 노는 거 보면 재밌기 때문에. 저희들을 사랑한 여러분의 여러화 같은 성원. 많은 답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미스터 디케이 님이 게시판 1바 하셨고요. 청취 후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디케이 님은. 이분 무슨 일 하신지 궁금해요. 게시판 지킴이 일을 하는 거예요. 분직이에요. 수문장. 사이드잡으로 그걸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업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호준 총수가 심어놓은 첩자다. 그럴 수 있죠. 정말 티 안 나는 사람을 잘 심었다. 내 험담을 하고 있는 딴지 일보에. 용공문자들을 색출해라. 몇 명 찾았어요. 근데 요즘에 박새롬이 피디한테만. 김모진 씨. 김모진 씨는. 그리고 거의 없다 님은. 자꾸 박새롬이 엔지니어를 그렇게 보지 마. 왜? 너무 끈적해. 아부락삭스 님한테 죽는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방금 박새롬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켜놨어요. 무슨 소리야 저거? 누구 목소리야 저거. 어디서 화내려고 하네. 지금은. 어머 뭔 소리야. 방금. 저희 방송을 질투하다 못해. 쳐들어왔어요. 부스에 난입을 한. 너클 진씨. 성난 얼굴로. 빨간 빗대선 얼굴로 지금 들어와가지고. 욕설을 퍼붓고 계십니다. 마이크 좀 잠깐 켜주시죠. 마이크 저거 쓰시면 돼요. 아까 하시던 말씀 마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AS 하다가. 업소프트 문제가 됐죠. 우리 방송을 이렇게 질투하는 세력이 많다. 그렇습니다. 이상해요. 잘 되고 있어요 방송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소풍 타고 있어요. 받아들이겠습니다. 미스터 디케이님의 본업 얘기하다 말았죠. 본업 저희가 굳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냥 궁금한 정도. 그렇게 마무리하고. 사첩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박세련 PD 만나고. 혹시 돈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우시지마. 그런가. 돈도 많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능력도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박세련 PD 선물 주신 미스터 디케이님한테 한마디 하시죠. 우리 디케이님한테 왜 그러세요. 어머나. 우리 디케이님. 돈을 빌렸다. 이미 빌렸다. 한두 푼이 아니다. 일주일에 50% 받을 것 같아요. 복리로. 복리로 50% 받으면. 복리로 50% 일주일에. 조만간에 원금지가 넘죠. 아무튼 미스터 디케이님 감사드리고요. 올려주신 동영상도 굉장히 잘 봤습니다. 열도의 남성들은 굉장히 행복하겠어요. 미즈나레이 팬미팅 동영상 받는데. 팬지랄 맛 나겠다. 왜 우리나라 팬미팅 문화는 그렇게 저열한가. 이게 우리나라 팬과 연예인도 가불관계에요. 아 그렇지. 그렇죠. 너무나 자기 좋다고 돈 쓰고 시간 써가면서 쫓아다니는 팬들에게. 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봉사하지 못하나. 이런 부러움과 한스러움을 동시에 일으키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잘 봤고요. 게시판 1반은 미스터 디케이님이셨지만. 청취 1반은 아도니스 칠판님께서 아도 찍어주셨습니다. 이분이 사운드 클라우드에. 아 그렇죠. 역시 눈치가 빠르신. 제가 이 제목을 딴 걸로 올려놨었는데. 그래요. 그럼 가소로운 연막이 통하지 않았죠. 아무도 다 알았다. 다 알았다.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서 배가 찢어지려고 한다고 말씀 남겨주셨는데. 5분 만에 웃음이 터졌다면 아도니스 님도 저희 방송에 전혀 진입장벽이 없으신 분이다. 정상인이라면 5분 만에 드는 생각은 이 병신들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아도니스 님도 병민아웃 감사드리고요. 환영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수사자 후우님과 바바리아님이시고요. 수사자 후우님은 방송 들으신 다음에 몇몇 부분에서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 때문에. 굉장히 얼떨떨하게 청취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상인의 반응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저희 또 가업거리 정상인 청취자들을 포기할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분들도 포용해야 됩니다. 저도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박수룡이 양을 위해서 풀이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사자 후우님과 같은 분들에게 저희 가업거리 청취에 아주 큰 도움을 줄 만한 막간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습니다. 빠까등님이 진행해서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요. 일단 맡겨보죠.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을 오늘부터 진행할 저는 인터넷으로 인해 파괴된 순결한 우리말을 지키는 언어학자 방가 빠까등입니다. 저번 회차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언어를 바른말 고운말로 번역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큐! 이거 핑두 좋아하는 여기서 말하는 핑두란 박수룡이 피디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 용어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만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렇죠. 또 코멘트할게요. 네. 알고 있었다고? 알고 싶지만 말은 하고 싶지 않다. 핑두란 신체의 일부분의 지방질이 모여 다른 부분보다 돌출된 모양으로 뭉쳐있는 상체 근육에 꼭지점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그 꼭지점의 색깔이 옅은 붉은색을 가질 때 그들을 핑두라고 합니다. 자 남자들의 핑크 선호 현상은 중고품보다 세핑 제품을 원하는 남성들에 의해서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핑크는 블랙이나 브라운 계열의 색깔보다 손때나 혀떼가 타지 않는 신제품에 가깝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자 다른 말 고운 말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 청취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없어서는 안 돼 저 새끼는 왜 저러나 그런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 박새롬이 PD가 지금 내용을 버텼다. 아 앵무새가 강력하다. 보통 이런 분들은 숨소리가 거칠어질 텐데 이런 내용을 들으면 아주 통화 지금 꾸떡하지 않아요? 얼굴도 빨개지지 않았네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현자에요. 학교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 말을 배우는 학교라고 들었는데 듣기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바른말 고운말 들어봤고요. 박가능님 저번 회차에 나온 달러라는 말도 달러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음 바른말 고운말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검거하는 사람들이 고작 달러라는 거죠. 이런 테스크포스의 어떤 존나 촛... 자 여기서 말하는 달러란 미국의 통화를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방금 전 방송을 시작하기 직전에 거의 없던 님이 잠시 화장실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왼쪽 머리에 송골송은 땀이 맺힌 채로 나오셨는데 잠시 달러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왼쪽 머리는 뭘까요? 왼쪽 머리 이마 부분에 송골송은 맺힌 이 땀방울을 제가 목격했어요. 땀방울일까요? 튕방울일까요? 눈이죠. 눈이 출연해서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어젯밤 형수님이 조용히 잠든 후에 그럴 걸 님은 자기의 서재로 들어가 넌지시 방문을 걸어잠가웠어요. 그리고 한 시간 동안 달러였습니다. 폭풍 달러였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 결코 신빙성이 없는 게 저는 한 시간 동안 못합니다. 허구다! 뭐 나눠서 할 수도 있었겠죠. 정리하자면 달러는 고독한 남자들이 인간 내면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 홀로 현자의 정신 상태로 머무르는 때 그때를 일컫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이 현자 아닌가요? 어떤 폭풍 같은 뭔가가 지나고 난 다음에 확 지나가는 거죠. 손에 남는 거는 끈적끈적한 땀들이 남고 그리고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 남죠. 깨달음과 후회가 남습니다. 자괴감도 남습니다. 달러들이 한 행위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오는 급격한 무력가 그걸 전문용어로 현자 타임이다. 현자 타임이다. 자 어떻게 잘 해결될 텐데 이 정도면 달러가 뭔지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몰랐을 때가 더 행복했다. 이런 느낌도 좀 나고요. 내 얼굴이 다 붉어집니다. 수사자 후우 님은 되도록이면 영진공에서만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바리아 님은 빡가능이 하이피델리티에서 이 흘러넘치는 똘끼 새끼를 어떻게 참았는지 궁금하다는 말씀과 거기선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빡가능이 입만 열면 탁 쳐.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난입했던 김모진 씨의 모습을 봤죠? 굉장히 정상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아니에요. 폭력적입니다. 굉장히. 아까 전에 난폭해요. 우리를 30초간 째려봤어요. 주혼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그런 난폭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기를 잘 못 살립니다. 이해해주세요. 어쨌든 여기서라도 활기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그리고 저의 좋은 목소리 톤이 이 방송에서는 독이 된다면서 저에게 하이톤을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이톤을 특정 장소에서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는 쓰지 않을 예정입니다. 숙박 없어서 저만 쓰나요? 넘어가고요. 가장 딴지스러운 방송이며 병신력도 모이면 피와 살이 된다고 말씀해주신 덕후님. 이분은 닉네임이 기호예요.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그냥 굳은 얼굴이라고 하겠습니다. 덕후님, 굳은 얼굴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씨발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건 오픈빨일 뿐이며 청취자의 말에 귀가 팔랑거린 그럴걸님이 저와 빡가능을 꼬셔서 만든 10회도 못 갈 방송이라고 일관해주신 그냥요님도 감사드립니다. 너 김진이지. 무려 10회라니 저희를 너무 과대평가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번 방송까지가 이번 방송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너부리 편집장의 인내심의 한계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내시는 기둥을 제거하지 않고 알만 빼버리는 내시라면서 빡가능을 구박한 저와 껄림이 자살골을 쏘았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저와 껄림은 자살골 정도로 쭉 팔리지 않습니다. 이 방송 자체가 이미 러시안 룰렛이기 때문에 잘 몰라도 빡가능은 계속 구박하도록 하겠습니다. 19금 낙곰수라고 말씀해주신 도나스님은 이분이 외국에서 오셔가지고 친구가 별로 없으시대요. 판단력이 좀 흐러지시는 것 같아요. 19금까지만 맞는 것 같죠? 저희 방송에서 들은 얘기는 사람들한테 하지 마시고요. 계속 친구 안 생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띄어쓰기님. 너무 좋다. 하이피델리티는 빡가능에게 맞지 않으며 이렇게 같이 추락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빡가능의 드립이 잘 터진다면서 좋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 저 때문에 2회까지밖에 몸만 들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는데 거의 없다가 제일 좋다. 목소리가 목구멍에 고급 맥주를 부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자극한다면서 첫 방송이라서 드릴 게 없습니다. 나는 뭐 부동의 걸 들이켜나? 거의 뭐 껄림은 엔진오일 수준이고요. 그런데 너는 가족들 이 방송 들어도 괜찮은 거야? 못 듣게 하려고. 이 방송 절대 홍보하지 맙시다. 홍보는 하지 맙시다. 알아서 자생적으로 컴퓨지력이 있으면 성공하는 거고 없으면 묻히게 하고 우리가 절대로 막 하지 맙시다. 딱 10회까지 하고 광고가 안 붙으면 접는 거죠. 접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막나가는 프로그램 탄생했다면서 좋아하신 골디님 정상인 하나 앉혀놓으면 더 재미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정상인이라면 이 자리에 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새롬이도 정상이라고 불러주기는 좀 힘들지 않나요. 불타는 금요일날. 파라피 대학로인데요. 그렇죠. 이 정도 미모가 밤 지금 8시 넘었죠. 이 상황에 여기 있는 건 나를 좋아하는 거다. 안녕히 계세요. 욕해 그냥 욕해도 돼. 욕하라고 욕. 여기서 네가 욕했으면 존나 터졌을 거 아니야. 판 다 깔아줬으면 욕을 해야지. 이렇게 찔러봤는데도. 안 돼요. 뭐 그래요. 끝까지 본인은 어떤 우리랑 동떨어진 굉장히 고귀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신샘님께서는 병신력을 병신년이라고 읽으시고 입사는 입사라고 읽었다면서 입사? 껄림이 사실 혓바닥만 있지 목젖은 없는 발음 고자가 아니냐. 아 이런 얘기를. 아 목에 고아를 제거해. 아 그렇죠. 오늘 제가 4시. 아가리 4시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를 뭐.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업된 것 같아요. 껄림이 보기보다 리치가 길어요. 씨발 간다 내가. 조심해야 돼요. 지금 바로 옆자리 앉아 있잖아요. 아니면 나처럼 좀 멀리 떨어져 앉아 있잖아. 여긴 던지기를 해줬네. 사실 껄림은 술을 드시면 제대로 된 발음이 나옵니다. 좀 더 하드해지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오늘 좀 더 하드할 예정이고요. 아마 오늘이 그래서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저희도 파일러트로 반성 많이 했어요. 너무 점잖다. 아 이게 아닌데. 자 그리고 늙어버린 미소년님은 자신의 계획이 현실로 이루어지자. 눈물을 흘리시면서 가업걸 정식 버전을 위한 포스터를 만들어주셨는데요. 맨 왼쪽부터 그럴걸? 그 다음은 너희 좀 알아서 한 거야. 심지어 나는 사람도 아니더라. 아니 근데 거기서 아 그럴 걸 내가 원래 사진 갖다가 표집한 거야. 개새끼야. 상상으로 그린 게 아닐 건데. 아니 그런 사진이 어딨어. 아니 실제 사진이죠. 실사를 PSD로 바뀐 거죠 이거. 아니 직접 일러스트로 상상으로 그린 거 몽타수처럼 그린 거 아닐 거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거보고 육성으로 고맙습니다. 아 너무 웃겨가지고. 왠지 제가 너무 똑같아. 5kg 더 찌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만 더 찌우면 비슷해질 것 같아서. 아 너무 재밌습니다. 늙어버린 미소년님이 저희 영진공 방송에 아마 오셨었죠. 공개방송 때 아 그렇네.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늙어버린 미소년님은 무단 방청 난입권 3장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언제든지 의사만 표시하시면 우리 총괄 기획 PD로서 기획자로서 언제든지 3회 모시를 하지만 이 방청권 드린 조건이 있어요. 빠까등을 너무 말도 안 되는 인물로 대체를 제가 왜 나폴레옹이니까 나폴레옹은 바꿨으면 좋겠다. 나폴레옹은 바꿨으면 좋겠다. 기가 180인데 내가 단시는 맞아요. 단시는 맞는데 많은 부분에서 사실 나폴레옹과 빠까등님의 공통점이라고 멜빵을 했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나폴레옹이 조로였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빠까등님을 아무것도 안 입고 근데 빠까등을 조로로 몰면 안 되는 게 5분이면 평균이야. 아 정말요? 나까지 되잖아. 5분 정도는 충분한 거다. 그래서 늙어버린 미소년님께 방청권을 드리는 대가는 빠까등님을 고쳐주시라. 멜빵만 입고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변태로 바꿔주시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빤스 멜빵을 아 그렇죠. 빤스 멜빵 아 지방도 괜찮겠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빤스 멜빵 좋고요. 그리고 미스터 디케이님이 던져주신 똥을 한번 관찰해보겠습니다. 디케이님이 너 왜 이렇게 기니? 아니 이게 디케이님이 뭔가 굉장한 걸 던져주셨는데 이거 대답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대답을 해야 됩니다. 미스터 디케이님의 친구분께서 빠까등님이 알려준 방법들은 전부 미봉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안타까워 하셨는데 이건 가옥거래에서 브레인을 맡고 있는 제가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크기로 브레인의 용적이 크다 보니까 브레인되겠군요. 니들은 크기도 안 되잖아요. 그냥 제가 가옥거래야 돼야. 저거 지구본 수준이세요. 과학실 지구본 과학실 우리 집에 있는 가정용 말고 과학실 선생님 수업할 때 쓰는 맨 뒷자리 앉아도 우리나라가 보여야 돼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에나위키 영진공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제가 예전에 홍대에서 공연을 몇 번 한 적이 있다고 에나위키 맨 마지막에 프랭크냐 이런 얘기를 영화를 모르시는 플랭크가 맞죠. 그게 가발이 아닌 거잖아. 머리에다가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압수를 쓰고 노래를 하는 새끼가 있는데 아 예 프랭크냐라고 에나위키 저번에 누가 썼는지 찾았죠. 네. 같이 가시다. 주적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어거도 IP 5위하면 주적 가능합니까? 그럼요. VBS도 해도 그러면 우리 저 음악도 날려야 되잖아. 그래서 한동안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묻어버린 바람에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미봉책에만 끝날 것이냐 종합적으로 대답을 해드린다면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사실 법리해석이나 기술적인 문제와 앞서서 도대체 이 법의 취지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 지금 제가 이 법학을 덮은지가 너무 오래돼서 느낌이 들었어요. 흔히 우리가 딸통법이라고 부르는 말은 법은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이라는 건 국회 통과가 필요 없죠. 입법 예고한 다음에 공무회의 같은 데서 대통령이 승인만 하면 바로 시행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승인해 주기 전에 먼저 법제처에 심사가 있어야 되고요. 공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꽝 하고 도장을 찍어주면 그때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아하 입법 예고하고 난 다음부터 시행까지 평균 두 달 정도 걸리고요. 물론 더 특수하게 더 빠르게 처리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각각해서야 당연히 허리 아래도 순결한 분이니까 불순한 야동 분자들 때려잡는 법에 특별히 반대하실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면 통과 승인이 될 것을 예상한다고 해도 아직은 몇몇 단계가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50대 여러분 중고나라에서 외장하드 파는 애들이 절판 마케팅을 한다고 해도 아직 넘어가지 마세요. 아직은 흥정할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딸통법의 목적은 다운로더를 때려잡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도 되는 거예요? 받아도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데 예전에 아청법이나 이런 것들하고 좀 달라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보호법이에요. 가장 아청법 나면 뜨끔한 사람이 그럴 걸 이미지죠. 이분 취향이 약간 로리 쪽이라서 정말이에요? 그래요. 저는 슬렌더 쪽이라고 얘기하면 오케이. 로리는 아니에요. 아 근데 보통 슬렌더들이 다 로리 중에 있죠. 아니 아니요. 키시아이노. 저는 키시아이노겠죠. 본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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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츄. 아 씨발 이거 안되겠다. 네. 아 이거 안돼. 채찍 없니? 쟤 진짜 어떡하려고 저러지? 뭐 내 일 아니니까 난 모르겠어요. 네. 어쨌건. 자 돈 주고 사는 애들을 때려잡겠다는 게 아니라 물론 안 때려잡겠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 타겟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 타겟은 P2P 업체들이고요. 아 돈 버는 놈들. 그렇죠. 애들을 때려잡아서 웹하드에 야동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다운로드 받는 애들을 하나하나 다 잡아내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이고야. 왜? 특별히 더 할 게 없어요. 지금도 야동 공유는 불법입니다. 근데 그 수가 너무 많아요. 1, 2 다 잡아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국물을 다 잡아야 되죠. 그렇죠. 눈에 띄는 애들만 잡았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랬어요. 이걸 만약에 전부 다 잡아드리면 3대가 감옥에서 만날 수 있다. 어? 할아버지 여기 왔어요? 야 너네 앱이 어디 있어? 앱이 저기 있는데 하면 그렇죠. 3대가 감옥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요. 되게 재밌겠네요. 그런 여성 멀어지면 야 아들과 아빠 같이 만나고 3대가 보령약국에서 만나다가 여기서 이제 에이블이 대토론이 벌어지겠죠. 가족 간의 취향차를 좁히기 위한 어쨌건 지금도 길가에 쓰레기 버리는 거 불법입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다 잡을 수는 없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니까 저번에 제가 큰 동을 쌓군요. 아유. 빅동 쌓였어요. 빅동 쌓네요. 빅동 쌓고요. 제가 지금 치워주고 있잖아요. 강구합니다. 그렇죠. 좀 더 고맙다는 티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냐의 시발. 뭐 어쨌건 이 딸통법의 목적은 다운로드 받아서 여자친구 없는 서러움을 왼손 오른손 혹은 양손으로 달래있는 이런 선량한 달러들을 핍박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핍박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더 핍박하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웹파드 업체를 때려잡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웹파드 업체를 때려잡을까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답이 있죠. 얘들이 돈을 버니까요. 그렇죠. 얘들이 이걸로 돈 버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벌게 하고 싶다. 아니면 이걸 싹 통제를 하고 돈 벌어도 되는 애들을 내 마음대로 정해주고 싶다. 이런 순수한 욕망이 아닐까. 얼마 전에 삼성에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나 게시했습니다. 밀크죠. 밀크죠. 우유. 우유. 왜왜. 뭔 사정 상상을 했길래. 그러면서 삼성에서 내놓은 캐치프레이즈가 이겁니다. 아직도 돈 내고 음악 듣니? 라는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누군가 대기업에서 웹파드 야동을 올릴 수 있는 건 혼자 꼴가닥.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럼 지하경제를 통합시키는 거예요. 이건 가까이 뜨시기도 하겠죠. 이렇게 한번 예측해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캐치프레이즈가 너네는 아직도 돈 내고 딸딸이 치니?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달러들. 아직도 돈 내니? 뭐 이렇게. 삼성 갤럭시를 사면 24시간 고화질 스트리밍이 공짜. 공짜로 볼 수 있다. 추첨을 통해서 미지나레이 팬미팅 참가권 이런 거 줄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삼성이 정치권에 정보를 넘겨준다면 김호준이 봤던 야동들 뿌리겠다. 네가 봤던 야동 발표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굉장히 큰 권력이 누구인가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아주 곧비를 풍한테리. 끝이 안 보이는데 게시판 AS로 한 편 나오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어찌 됐건 한 달에 만 원 내고 야동 맘껏 받던 순박한 달러들은 야동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한 발 앞서가면 되는 겁니다. DK님이 VPN을 통해서 IP 주소 우회도 단속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면서 무슨 우리가 테러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용할 야동을 찾는 일반 유저들까지 이렇게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 법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간이 재수없지 않으면 이 법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잡히고 안 잡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겉박을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얘네들이 목적이에요. 자꾸 이렇게 숨게 하고 몰래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야동 한 편 다운받는 걸 내가 크게 죄책감을 지도록 그렇죠. 사람을 유도하고 그러게요. 순수하게 정말 순수하게 박새롬이가 이럴 때 이런 거 좋아한다. 되게 상처를 받나 봐요. 우리가 순수한 자기가 여기 덧붙여지는 것 같아서 순수함의 의미가 더럽혀진다. 우리의 순수는 그런 거지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 뜻 없이 좋게 그렇지 좋게 원하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가는 대로 그냥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고안전국에 좋은 얘기 감사하고요. 네. 어쨌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 안심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드에 이미 갖고 있는 심어져 있는 야동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현사 타임에 갑자기 삭제하는 그런 미친지 사정하십시오. 제가 많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의주신 dk님은 현실의 여자도 좀 만나보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밖에도 게시판에 글 남겨주신 맥주왕, 신뽕, 미라클왕님 감사합니다. 팟빵에 글 남겨주신 함장없다, 두가아파, 10원짜리 인생님도 감사합니다. 저희는 팟빵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가능입니다. 이번 주 가능. 김영란법이 있든 없든 모든 뇌물 사건에서 100% 무죄로 나올 수 있는 방법. 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군요. 벤츠 여검사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죠? 여검사는 변호사에게 벤츠와 40평대 아파트 다이아몬드 반지 고급시계 모피 롱코트 차량 핸드백까지 받았어요. 잠깐만요. 이 팩트체크를 위해서 혹시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건 아니죠? 결혼은 아니에요. 두 분 다 유부남, 유부녀입니다. 웬만한 혼수급의 물건이 왔다 갔다 했어요. 혼수급을 넘어섰죠. 이 정도면 아니 무슨 서민들이 이런 걸 혼수를 합니까? 아 그러네. 하지도 못하죠 이런 거 그냥 옷 몇 벌 해주고 고기 몇 번 삶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 결혼하면서요? 몰라요 저는. 자 그리고 사건 청딱의 시점이 물건은 받은 시점과 차이가 있어서 대가성이 입증되지 못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벤츠는 사랑의 증표로써 그렇죠. 이거 뇌물로서 보기 힘들다. 보기 힘들다. 이런 개씨 말도 안 되는 자 그 핵심에는 남자 변호사가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금품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야 이게 이 30년 만에 확실하게 바뀐 어떤 법 판결이다. 40년 만이구나. 옛날에 그런 판결이었어요.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정조만이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옛날에 판결 중에 판결문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유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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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사행각을 하고 안 했을 수도 있죠. 플라토니까 사랑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청탁의 시점이 2년 7개 후였다고 해서 대가성이 입증이 안 된 거예요. 2년 7개월 전에 줬기 때문에 이건 그거의 대가로 많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판결이 전례가 판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뇌물소수 혐의도 사랑한다. 그러면 커버가 다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로멘틱한지 몰랐어요. 너무 로멘틱하지 않아요? 대통령 누가 당선됐어요. 제가 재벌 총수예요. 그러면 차 떼기로 한 2천억 주는 거야. 두고 3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청탁하는 거야. 3년 푹 쉬었다가 해줘 해줘 이러면 나중에 걸려도 남자였다. 대통령이 남자였어. 여자 지금 뭐 각하님 걸렸다. 사랑했어요. 아니 우리 각하님한테 돈 3천억 주는 게 뭐 아깝다고요. 사랑의 징표였다. 100개 있는 아우라를 돈이 어떻게 상세시키지 못해요. 사랑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설마 설사 그분이 남자였다 하더라도 울면서 제가 사실 남자를 사랑합니다. 가정의 와해와 사회적 비난까지 감내하면서 여기서 커밍아웃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커밍아웃 한 번에 교도소를 안 갈 수 있다. 교도소 안 갈 수 있습니다. 3천억 세이브.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뇌물소수 혐의가 한 방에 다 풀립니다. 사실 좀 곱상하고 몸에 힘 없으신 분들은 커밍아웃 하는 게 나아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감방 갔다가 재석 쓰면 강제 개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될 거 그냥 자기 입으로 나 게이다. 그리고 또 변호사 측에서는 사랑했다는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의 멘트들을 많이 증거로 남겨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뇌물을 글럭걸리면 줬어요. 글럭걸리면 검사인데 뇌물을 몇 개 준 다음에 이런 문자를 남겨두는 거예요. 글럭걸리면 오늘 제가 똥이 좀 새요. 건강 상상했잖아 이 새끼야. 어우 시발 상상된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오늘 제가 장어 선물로 드렸으니 꼭 홍삽이랑 같이 드세요. 이런 사랑의 애정행각을 담은 카톡이나 문자들 편지 전화 문자메시지 포함 음성메시지를 남겨놔서 정말 사랑을 한 거다 라는 증거 빼도 박도 못한 증거 사진 한 장 나체로 둘이 껴안고 있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남겨두면 똥이 새는 사진이라든가 사랑을 했다는데 그렇지 이거 혐의가 입증 안 되는 겁니다. 항문을 버리고 사랑을 했다는데 개가 속이 없는 거 사랑한 겁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똥 좀 샘은 어때 그럼 셀 수 있는 거 어차피 나이 먹으면 다 과락근에 힘풀려서 세요. 그리고 사랑하면 그것도 향기로 아 그럼 정리하자면 청탁하기 전에 미리 뇌문을 주자 미리 주자 미리 주고 한 2년 3년 푹 묵혀놨다가 이때쯤 되면 안 걸리겠지 하면서 사랑의 문자 사랑의 애정행각을 담은 여러가지 증거들 남겨놓은 상태로 청탁을 조심스럽게 하자 걸리면 이제 커밍아웃 하면 되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 강제개통 당하느니 밖에서 자발적으로 커밍아웃한 개의가 되는 게 낫다. 그럼요. 당할 일도 없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에요. 이게 이 시기가 전이든 후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굉장히 허점이 많은 판결입니다. 게다가 간통법이 폐지가 됐고 어떤 이게 사랑 행위였다는 거에 대한 정황적 증거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삽입하는 그런 사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너무나 많이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서 사랑했다는 증거를 내봐라. 못 줄 경우에 나중에는 이 증거로 직접 삽입되는 장면이 아니라면 이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하실 분들은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삽입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놓고 그 다음에 3년 있다가 정답을 하시면 혹시 둘이 하니까 못 찍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싼 값에 좋은 각도로 아 근데 요즘에는 또 찍어드립니다. 셀카봉이 있어요. 아 셀카봉. 나이 잡수신 분들이 들고 추잡하게 이게 뭐야. 어차피 찍는 거 자체가 추잡한 거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제 돈을 지금 드실 거면 일단 사진부터 바꿔보자.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자 이상 대가성이 아니었다는 걸 입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차를 돌아 그리고 사랑했다 말아라. 이상 빡가능의 2주의 가능이었습니다. 이번 주 가능 잘 들어봤고요. 이번 주에 불가능으로 가보겠습니다. 슝 이번 주에 불가능 마트는 거의 없답니다. 저희가 사실 이게 너무 시사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냐. 연예 뉴스도 좀 다르고 연예 뉴스도 재밌는 거 많잖아요. 욕한 뉴스도 있고 그러고 싶은데 뉴스가 너무 정치권에서만 터져요. 그렇다고 재미있는 뉴스를 외면할 수도 없고 우리 너무 재미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예요. 3월 16일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인 류젠 차오 씨가 부장 조리? 조리? 요리사예요? 셰프인가? 부장 셰프야? 부장 졸이래요. 뭐지 이게? 얘가 돌면 조리 돌림인가요? 얘는 그럼 조리 신고 다리냐? 류젠 차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한테 멋진 감투 하나 또 부셨네. 감투 좋은 거 하나 뽑으셨죠? 미인이라고 말하는 사실을 두고 이게 외교적인 결례가 아니냐 걸례가 아닙니다. 외교적인 결례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세렘이야 이런 거 질러. 물건 던져. 야 부자 조자 부자 삐삐삐 이거 없어? 뭐 없어 삐? 뿅맞이 자랑아주세요. 뿅맞이 진짜 오엄마 같은 거 갔다 와서 재밌겠다. 손바가지 걸고 가줬다. 구라치다 걸리면 손바가지 날라가는 건가요? 특히 우리나라 아주 유수의 종편 방송사죠? 조선TV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어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냐? 여성 정치인에 대한 어떤 성적인 표현이 아니었느냐? 만약에 이 사람의 중국 외교부가 아니고 한국 외교부가 중국 가서 이런 말 했다. 그러면 저는 이 속도수를 알고 있어요. 너랑 하고 싶다. 이런 뜻이죠. 너랑 만나고 싶다. 저를 그렇게 느끼하게 바라보고 노래하지 말아주세요. 빵 터진 그냥. 그래요. 중국 측에서는 이게 통역한 사람의 실수다. 여성의 외모를 얘기한 게 아니다. 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류젠차우 부장조리가 한 말은 안치흥고 이게 중국어로 하면 발음이 되게 이상한데 전 그걸 못하겠어요. 그래서 얼굴의 가치가 높다. 나는 안치흥고 그래서 안고친 얼굴? 그런데 그러면 정말 외교적인 결례죠. 고쳤는데 안고쳤다고 하면 안 되지. 그래요. 굳이 의역을 하자면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이 개새끼. 외교적인 결례를 한 게 맞잖아. 맞네요. 외교를 하려면 상대방이 누구부터인지 알아보고 와야죠. 나경원 의원이 누굽니까? 이분 앞에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아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오해하십니다. 굉장히 원칙주의자시고 언어학자 못지않게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문장의 주어가 없으면 그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분이 BBK를 막았죠. 그렇죠. 마치 네덜란드에서 무너지는 땜을 혼자 막은 사람처럼 손가락 하나로 막았죠. 게다가 한국어는 대부분 문장에서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런 인습적이고 관습적인 말 따위는 이분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칭찬을 하려면 너 미인이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새끼가 주어를 빼고 말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미인이라고 한 건지 모르잖아. 이거야말로 정말 결례다. 결례죠. 심각한 결례다. 그리고 또 이분이 우리 나 의원님께서 여성 국회의원의 인권에 아주 관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여자의 과거를 묻는 것은 저질들이나 하는 짓이다. 왜 여성 정치인의 과거를 마음대로 밝히느냐. 이건 성추행이다. 남이 자위를 하든 아 이게 아니지. 남이 자위대 행사에 가든 말든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이사로 있는 비리사학에서 돈 좀 받아 먹든 말든 그걸 왜 네 맘대로 까발리고 지랄들이야. 이건 여자의 치마를 들추는 것과 차이가 없다. 라고 일가를 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쌍남자시네요. 아 여자분이신 여자분이세요. 그래서 이분한테 말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분이 여성 국회의원 말고 여성 인권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초지일관 아 이불 꽉 닦고 계십니다. 아 훌륭한 분이세요. 자 이 멍청하고 불황무지지 않은 우리 중국 외교관에게 제가 다음부터 나경원 의원을 대할 때 사용하면 아주 좋은 외교적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처음 만난 여자한테 뭐 얼굴이 이쁘다는 등 이런 저급한 말 하지 마시고요. 고급스럽게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어 단어 중에 아주 좋은 단어가 있더만요. 생각하다 추측하다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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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국어 발음이 시앙이에요. 시앙 그렇죠. 바로 저 발음입니다. 시앙 여기에 나경원 의원은 또 한나라를 대표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라 국자를 붙여주세요. 국시앙 그렇죠. 국시앙 국시앙 나라의 희망 국시앙 국시장 나경원 의원 정확하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기가 막힌 호칭이죠. 이번 주에 그럼 무슨 뭐가 불가능이라는 건가요? 나 항상 들어보니까 불가능이 뭔지 내가 말을 했는데 이건 안 될 것 같아. 뭐 그렇습니다. 콧셉 잡아주셔서 잡아줬네. 뭘로 정리해야 돼? 정리가 안 되잖아요. 여성 정치인한테 중국어 칭찬은 불가능하다. 아 중국어 칭찬은 불가능하다. 왜? 주어가 없어. 그렇다는 거죠. 없던 님 네? 없던 님 시장 지금까지 귀여운 박새롬의 진영 욕할 거면 재밌게 해라. 안 되겠다. 박새롬이가 욕을 하는 건 안 되겠다. 앵무새가 안 죽으니까 죽여야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아리송입니다. 이번 주의 아리송은 사실 현실은 하늘의 메시지인가입니다. 굉장히 형이사학적인 주제예요. 너무 인문학적인 콘텐츠 아닌가요? 우리 각하가 우리 각하께서 중동은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이것이 바로 메시지다. 하늘에 하늘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뛰어들어서 이번에 말씀하셨어요. 중동을 숨아보신 자리에서 잠깐만요. 우리 각하께서 종교가 어떻게 되시더라? 국선도 이런 거 아닌가요? 국선도는 심해. 체조잖아 그거는 신천지 아닌가요? 신천지 뭐 굿도 하신데 뭐 굿도 하시고 교회도 가시고 교회도 가시고 뭐 천주교 아니신가요? 성당도 가시고 절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가시네요. 다국적교다. 다신교 이거 나랑할랑교? 어쨌든 이거보다 더 아리송한 얘기가 있는데 이 말씀 뒤에 제조업의 생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업종인별 맞춤형 스마트 공장 보급을 신속하게 추진해라. 이분은 한국의 문장의 서술과 호응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어도 없어요. 그러면서 제조업의 스마트 혁신을 촉진시켜야 된다. 프롬프트를 눈이 좀 넘어섰나요? 나는 이게 스마트가 우리 옛날에 한 성경에서 만든 학생복 학생복이죠. 스마트 학생복 학생복 교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갈수록 가관이에요. 융학 신사업의 성패는 시장 출시 속도에 달려있다면서 낡은 법과 인증제도를 그대로 두고는 스마트 혁명을 혁명도 아니고 스마트 혁명 똑똑한 혁명을 일으키기가 어렵다. 규제도 스마트하게 확 바꾸고 시험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해 우리 기업들이 첨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시원하길 바란다. 이게 어떤 말인지 제가 한번 쉽게 해석을 해볼게요. 누가 물어봐요. 공부는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스마트하게 이 시발로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발전해야 됩니까? 스마트하게 중동가 이 새끼야 이런 얘기야. 옛날에 구체적인 게 없어. 옛날에 중국과 우리나라 관계는 어떻게 할까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이거의 다음 키워드가 스마트잖아. 업그레이드 왜 스마트가 나온 거예요? 구체적인 게 없어. 이분은 1년에 단어를 하나씩 배우시나 봐요. 더 웃긴 건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애들이 쭉 앉아가지고 받아 적어. 도시 안 들리려고 그러고는 분명히 그림이 딱 그려져. 밑에 애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는 창조에 하나를 더 붙인다. 스마트한 창조. 스마트한 창조. 공부원 니들 내일부터 민원 받을 때 스마트하게 받아. 업그레이드 창조적이고 스마트하게 민원인들을 대 그럼 어떻게 민원인들이 와서 얘기를 할 때 뒤로 돌아앉아서 받는다든지 굉장히 창조적으로 받는 건가요? 똑똑하게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받은 거짓말 민원인 오셨습니까? 으쩍쩍쩍 아무튼 오늘의 아리송은 이렇게 스마트한 창조 질문으로 발견하겠습니다. 오늘의 아리송 되게 스마트하십니다. 상당히 스마트하고 짧네요. 여러분 스마트한 대통령 뽑아서 창조적으로 기쁘십니까? 곧이어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제일 화 특집 백분 토론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분 토론 진행자 손석걸 인사드립니다. 모두 백분 토론은 시사, 정치, 경제 분야의 고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이니 경거망동이나 지나친 웃음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장례 소란이 염려되기에 본 토론회에서 소음을 유발할 시에는 딴집 편집국 사무실 냉장고에서 방금 정체를 알 수 없는 단연생 식초와 웃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지난주에 박새롬이 엔지니어 마시다가 뚜껑을 안 닫은 채로 쳐박아놓은 요거트 그리고 식초와 고추장 동아 비타민 액을 준비해놨습니다. 본 섞여있는 영상은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서 페이스북으로 고지를 할 테니 벌칙음료는 거기서 확인해 주시고 지금 방금 살짝 웃으신 것 같은데 요거까지는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는 괜찮은 거군요. 끝까지는 괜찮은데 허리가 안으로 삐져나 바깥으로 발화가 안 되면 거기까지는 절대 웃음이나 경거망동은 이번 시간부터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한 점 하나 말씀 여러 명이 같이 웃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박새롬이 PD가 저희의 웃음소리를 체크를 해서 가장 많이 웃은 자에게 본 이물질을 흡입도록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웃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제가 뭔데 저걸 심사를 하는 거죠? 제 맘이에요. 아 그렇군요. 앵무새니까. 이 주제의 토론을 위해서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전국수용소연합회 간사이자 해와 빡시 종친연합회 종손으로 무려 카카와 28촌 관계이신 빡가능 세누희당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끝나셨습니까? 터졌습니다. 한번 터지셨습니다. 1회 정립하셨죠? 안녕하세요. 센희당 사무총장 빡가능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벤츠여검사 무재석방 시민연대 대표이자 사랑의 벤츠연합 총재이신 거의없다 님도 나오셨습니다. 사랑의 벤츠 나누기 운동 총재 거의없다 입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건한 토론인 만큼 웃음등에 웃음등에 경거망동 남가주지 바라구요 시발 자 벌칙은 즉시 즉시 노력하겠습니다. 저기에 빵사람이 체크해주세요. 빵 터진 횟수 본인이 터지지 말고 너 웃지 말고 남이 터진 걸 보라고요 지금 먼저 거기부터 너도 웃었어 소리가 밖으로 안 나왔잖아요 표정 얘도 다시 두 분께 이번 사건에 대한 모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빡가능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가카와 28촌이자 박진만 회장의 왼쪽 불할 역할을 하고 있는 쇠누리당 빡가능 사무총장입니다 저분이 없어지면 쇠누리당은 고자가 된다 그냥 누리당이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병신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의 주제는 김호중 총수의 3심 후 입담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입니다 가능하다는 편에 빡가능님 불가능하다에 거의 없다님이 그렇습니다 대표로 나와서 해주겠습니다 모두 발언해 주시죠 빡가능님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2012년 대선 직전에 박진만 회장님이 제가 모시고 있는 스승님이죠 제가 모시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오촌 조카 피살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낙곰수 방송에서 공포한 혐의로 김호중 총수가 입감되냐 안되냐 라는 주제죠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을 떠나서 인두껍을 걸치고 전윤을 저버리는 추악한 행위를 저지른 인면수심의 범죄자 김호중 총수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모시고 있는 회사의 대표를 이런 식으로 말씀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박진만 회장을 모시고 있는 센의당 막가능 사무총장입니다 근데 뭐 니가 용서 안 한다고 해서 뭐 있겠어요? 우리 박진만 회장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자 박진만 회장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마약이자 한 번 빠지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슈퍼명기로 불리는 메사암페타민 일명 뽕 뽕을 여섯 번이나 경험했던 분입니다 1989년부터 2002년까지 여섯 번이나 마약 투약으로 적발돼서 부치수와 치료시설을 들락거렸고 2002년에는 열 번 이상 상습 투약한 혐의로 다섯 번째로 구속됐었습니다 한 번 하다 걸리고 또 하다 또 걸리고 그리고 또 하다 또 걸리고 또 하다 또 걸리고 또 하다 또 걸리고 그러다가 엄청난 의지력을 가지고 굳건한 의지로 이 뽕을 끊고 육뽕팔기의 정신으로 사업가로 성공적인 재기에 이르신 위대한 럭노자이십니다 대한민국 400대 부자에 오르신 아주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을 사전에 선거운동도 아니고 우리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 마치 선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사건을 왜 그때 터뜨리냐는 말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정치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건에 대해서 김어준 총수의 입감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는데 우리 박 회장님에 대한 찬사로 막을 했네요 주제와 상관없는 바람은 앞으로 제가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할 때 좀 제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 듣고 하지 마시고 저도 백분 토론이 처음이라서 처음이시군요 진행이 처음입니다 다음으로 거의없다 총재님 모두 발언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벤츠 여검사 무제석방을 위한 전국민 퍼포먼스 강화문 광장에서 발레하기 구판버리기 개고기 상납하기 등등 연출을 맡고 있는 거의없다 총재입니다 먼저 박가능 총장님의 충성심 넘치는 애문은 잘 들었습니다 종북 좌파 빨갱이들이 미쳐날지는 이런 시국에 살아남기 위한 나름의 훌륭한 전략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뽕 안 맞고도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네 저도 기본적으로는 총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는 좀 더 전략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박지만 회장님께서 우리 민족의 영도자이자 반인반신 고 박정희 대통령의 아드님으로서 나도 언제 뒤지 아니 죄송합니다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또 언젠가는 다시 대업을 달성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지금 당장은 숨겨야 한다는 부담감에 뽕을 여섯 번이나 쳐맞으셨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사장님의 의지가 사장님의 의지가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시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웃은 거 아닙니다 호흡이 자꾸 신음소리가 박가능 총재님 1회 카운트 되셨습니다 판단은 제가 네 네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원래 뭔가 위대한 사람들끼리 일을 꾸밀 때에는 할 일이 양분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역할이라면 또 누군가는 음지에서 양지를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려하게 정치계에 입문하신 누님을 음지에서 뒷받침하고자 우리 박사장님께서 주활동 무대를 옮기신 거죠 뽕도 뽕이지만 이 뽕 맞은 장소 보세요 사창가 유흥업소 유흥업소라뇨 유흥업소라뇨 인중의 삶과 같이 공명하기 위해서 밑바닥의 계층들의 삶을 보기 위해서 간 겁니다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유흥업소가 뭡니까 회의 중에 다른 사람 말 잘라도 되는 거 자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자제하라고요 난 안 웃었다 빨리 마무리 모두 마무리 내가 여기서 뽕을 맞으면 언론의 대서특필이 될 거고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이렇게 어둠의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전 국민이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심정으로 친히 몸에 주사기를 꽂아 박아 넣으신 것이 아닌가 저희 협회에서는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격이 높은 토론이니만큼 절대로 경고망동하는 행동이나 웃음 같은 건 참아주시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어준 총수의 발언 과연 기소가 가능한 사안인가요 먼저 대답해 주실 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짧게 3분 이내로 3분 이내로 그리고 발언 뒤에 반론 발언 뒤에 반론이요 발언 뒤에 반론 1분 30초 드리고 재발론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하죠 근데 반론까지밖에 안 써왔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네 김호준 총수의 발언은 기소뿐만 아니라 충분히 무기지력감입니다 네 핵심 증인이자 박지만 회장님의 오른팔이었던 박용철씨가 죽었습니다 음 그것도 두개골이 으깨지고 어머어머 온몸은 난도질당해 창자가 튀어나왔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박지만 회장님은 그 사건 때문에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죽은 박용철이가 누굽니까 바로 박지만의 오른팔이자 박지만 회장님께서 유경재단을 강탈하기 위해 국국의 쿠데타를 진두지휘했던 대국공신 중 한 명입니다 아 직접 한세님 100명과 조직폭력비를 동원해 유경재단을 쳐들어가 이사장이었던 박근영씨를 강지로 쫓아냈던 그 사람이에요 유경재단을 박지만 회장에게 제공한 측근 중에 측근이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박지만 회장님의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한나라를 세운 한고주 유두 아니 유방도 유방이죠 1등 계국공신의 한신을 토사쿠팽하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한고조도 한신을 삶아 죽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한고주와 같은 위대한 인물 반열에 오른 명도자 박지만 회장님도 같은 심정일 겁니다 이런 인간이 측은 진심도 없는 후악무치한 자한당들이 사건을 왜곡해서 보도하고 다 이긴 것 같은 선거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어찌 기소만 합니까 무기징역 때려야 합니다 박가능 사무총장님의 낭도 잘 들었고요 과연 저 언고가 끝났을 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거의 없다 총재님 반론해 주시죠 거의 없다 총재입니다 지금 박가능 총장님은 너무 정의감에 넘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실적인 타겟책이 되지 못해요 선거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때린다는 건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 염산 테러하는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데 게다가 이 박가능님은 저희 법체계를 너무 우습게 보고 계세요 저희 법체계를 이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굳이 이렇게 국민참여 재판까지 하면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가지고 질질 끌어가면서 삼심에서 무기징역을 때려버리면 우리나라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나아가서는 전 세계로부터 어떤 평판을 받게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자승자박이다 우리나라 검찰의 능력도 너무 과소평가하고 계세요 원하면 언제든지 잡아 넣을 수 있습니다 굳이 선거법이 아니어도 돼요 너 생긴 게 족같아 수염을 왜 기르고 다니는 거야 이거 반정부적인 성향을 은연중에 드려내려는 거 아니야 너 생김새가 전체적으로 체계바라 코스프레하는 거 같은데 너 혹시 공산주의 혁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직 안보법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원하면 이렇게 우리나라 법은 말이죠 간통법은 폐지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법칙에는 귀에 걸면 코걸이 코에 걸면 귀걸이 조세 걸면 파워링 이런 아주 다각도로 활용 가능한 법률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도저도 안되면 같은 방식으로 암살을 이상 1분 30초가 지났고요 아 지났습니까 아 여기가 핵심인데 암까지는 제가 되는데 암내었나요 암기 그럼 첫 번째 사안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뭐가 정리가 안된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뭐가 정리가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요 저희 방송을 정리를 기대하고 들으시는 분은 없을 거라 판단이 들고요 정치자 수준에 맞춘 스마트 방송이군요 스마트한 방송 창조 방송이다 창조 방송이다 이쯤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 사안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정치적인 유불리에 관련된 문제인데 과연 김어준 총수의 입감으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너부리 편집장의 어떤 주도화에 딴지는 지금 대엄 상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제출할 증거들을 세 박스 모아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과연 김어준 총수의 입감으로 새누리당의 입지는 어떻게 될지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시죠 눈에 가시였던 김원 총수가 들어가면서 이 새누리당은 지구상에 찾아볼 수 없는 제2의 유신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 올 거예요 새마을 운동도 다 하셔야 하고 종편방송을 위시한 더 이상 우리에게 반대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평화로운 정치국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법의 준엄한 심판은 누구도 피해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각하의 남동생분을 위대하신 영도자 살인사건하고 엮은 감히 살인사건하고 엮은 김어준 총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도덕적 원칙적 법의 적용을 생각하기 전에 정치적 목적성을 가진 수단으로서의 법 집행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거의 없다 총재님은 저희 방송을 뭐라고 생각하고 원고를 준비하신 거죠?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파일럿진하고 이래야 하지만 아직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컨셉을 못 잡고 있는 이건 어떤 청취자들의 수준을 믿기 때문에 한 얘기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누군가가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방망이에요 그렇죠? 방망입니다 방망이요 방망이요 참아도 1점 법이 방망입니다 그럼 이 방망의 다양한 용도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를 아주 좋지 않은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방망이라는 건 뭔가를 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목적성을 가진 수단으로서의 법 집행을 생각해 본다면 결과적으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휘둘러야 된다 나라의 앞날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뭔가 그랜드한 마스터 플랜이 있을 때는 말이죠 소소한 정의쯤은 잠시 접어둬야 된다 지금 단순히 김어준 총수를 선거법 위반으로 집어넣는 것은 아주 작은 정의는 만족시킬지 몰라도 나라의 앞길을 위한 우리 각하의 그랜드 마스터 스마트 혁신 플랜을 위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정리는 안 되고 있고요 어쨌든 불가능하다는 그렇죠 가능하지만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마지막 사안으로 질문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펼쳐질 입감 이후의 예상 시나리오를 두 분 전망해 주시죠 저는 이번 김원 총수의 입감으로 딴질보는 제4의 전성기를 맞이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박지만의 삶을 그린 드라마를 제작하는 겁니다 반세기 동안에 박지만 가족을 배경으로 한 역사 드라마 대서사지 같은 드라마를 제작하는 겁니다 지금 프로젝트 부로 순식간에 10억이 모였는데 드라마 제작하는 거예요 저희도 100억짜리를 해서 50억은 저희가 쓰고 50억은 저희가 쓰죠 그렇습니다 그걸 어디다 쓰지? 방망이에?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이 방송이 시즌1은 아버지의 삶을 그리는 겁니다 첫 장면은 박정희 장군님이 만주벌판에서 류니지에 나오는 일본돌을 차고 불량 선인들을 때려잡는 장면을 기마 흙먼지가 자욱하게 날리면서 엑스트라 3천명 써서 블록버스터처럼 찍는 겁니다 시즌1의 마지막 장면은 총 맞아 죽을 때 궁정동 안가에 가수가 머리를 감싸안고 있었죠 그러나 영웅호세의 기지는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해 한 손으로는 가수의 X만지고 한 손으로는 총 맞아 죽으면 쪽팔리니까 할복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렇게 시즌1은 근현대사 역사물로 마무리를 짓고 시즌2는 박지만의 어릴 때의 방황기를 그리는 겁니다 첫 장면은 아버지의 마지막 장면의 페이드 오버랩시켜서 한쪽 손으로는 자기의 바늘을 찌르고 있고 한쪽 손은 율락년의 X만지고 있는 장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여섯 번째 뽕을 맞다가 입건대 조사를 받으면서도 뽕끼가 사라지지 않아 농담을 던지는 장면으로는 마무리합니다 같이 입건대 율락년에게 말하는 장면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경찰과 쫓고 쫓기는 범죄 스릴러로 시즌2를 찍는 겁니다 시즌3는 유형재단 강탈을 위한 조직폭력배를 동원하는 느와르물로 찍는 겁니다 이게 트롤로지가 완성이 되는 거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원고를 권한을 너무 많이 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설마 사전 검열 같은 거 하시려는 겁니까? 강하게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의없다님의 예상 시나리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박가능 총재님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김어준 보다 우리가 먼저 들어가겠다 이 새끼야 저런 새끼가 딴지에 있으니까 딴지가 발전이 없다 어쨌든 단순히 김어준 총수 한 명의 입감으로 저런 아주 그냥 종북 좌파들이 암약하고 있는 딴지 일부의 입지가 얼마나 단단해지겠습니까 저 계획을 들으니까 진짜 저 영화가 보고 싶잖아 벌써부터 막 표를 막 존나 예매하고 싶어 저만 그렇겠어요? 전 국민이 다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생긴 막대한 수익은 누구한테 가겠느냐 아까 우리가 방망이로 가겠죠? 네 당연히 총수 이 새끼 이거 호칭도 빨갱이야 이 새끼 김어준 총수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호랑이 등짝에 날개까지 달아주는 꼴이다 상대방에게 대의명분을 주는 것도 모자라서 전국민적인 관심과 인기까지 한방에 갖다 바치는 꼴이 되고 말 겁니다 게다가 또 이 감옥에 가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김어준 총재가 안에서 운동을 하고 나와서 누구처럼 몸짱 화보집 운동법 이런 걸 내서 또 부가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 상대방에게 돈을 벌어주냐 이 말이죠 이런 우리 각하의 그랜드 마스터 스마트 혁신 플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때까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두 분의 총재님과 사무총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함께 다시는 이런 포맷으로 프로그램을 코너를 진행하지 않을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심심한 위로 함께 드립니다 오늘의 첫 회 백분 토론은 이것으로 영원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토론회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힘든 시간이었어요 벌주 시음이 남아있는데요 야 이건 뭐니? 이거는 정말 먹을 수 있는 거야? 노니라오? 이게 무슨 식물입니까? 노니 주스라고 하는데 노니가 뭐야? 냄새가 완전 식초 냄새가 나요 그게 1년 된 것 같은 제품이에요 냉장고 옮기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개봉일로부터 20일인데 저 개봉이 6개월 됐을 거예요 식초가 되다 못해 술 됐을 거야 술 됐을 거야 술 단지에서 술을 담아서 먹나 봐요 그리고 지난주에 박새러미 엔지니어가 먹다가 남은 딸기 남은 떠먹는 요구들 그다음에 고추장과 동아 비타모가 있죠 발표를 박새러미 엔지니어 해주시죠 동동동동동 제발 나 보지마 나 쳐다보지마 나 보지마 나 보지마 오늘의 당첨자는 어떻게 먹어? 마이크 이거 어떻게 먹어? 통할지 모르겠는데 비닐봉지 없어? 비닐봉지? 아니 이게 위에 아래 뭐가 가라앉아있고 위에 보면은 고추기름같은 게 둥둥 떠있어요 냄새가 씨발 게... 난 저거 맛있는거 보지도 못할거같애 아 이거 아 옛날에 중학교 2학년 때 아 말이 너무 많은데요? 시형 마셔요 너 중학교 안 궁금해 악내가 정말 심한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체육을 하고 학교를 딱 들어오면 그 반 앞에 경계로 그 반 딱 경계 넘어서면 냄새가 나고 넘어서면 냄새가 안나는데 그 냄새 플러스 옛날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닦을 때 하는 그 이상한 약물 있잖아요 그래면서도 같이 나 아 이거 어떻게 먹어 빨리 마시고 끝내줘 한모금만 해 한모금만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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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먹어 으아아악 난 내가 떨꽜다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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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는 나중에 술먹고 나서 술이 너무 안에 됐어 너무 많고 토할 것 같아 토가 안나와 이걸 먹으면 토가 다 넘어가 나올 겁니다 구토 유발제 이상 딱 가능이었습니다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서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연 답답한 사연 미쳐버릴 것 같은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병신력 풀파워로 여러분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리겠습니다 딴지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여러와 같은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 늙어버린 미소는 녹음 빡가는 편집 박주석 제가 딴지를 보 진행에 빡가는 거의 없다 그럴 거렸습니다 너블이 편집장이 더러워서 그만하라고 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제발 다음 주에 만나요